1,000명의 강의동력을 수요한 케이지입니다! 계현준형! 스페트 2등 타는데요. 3점 시동! 5점입니다~! 안좋지 않다는 데 슬벅슬벅 걸어 들어옵니다! 아, 저 스페패은 우리나라에서 배우잖아요 아, 그럼 어디 저렇게 들어가죠? 예, 바운스 패스! 오, 사잉은! 계현준형! 아, 참세요! 계현은 없어요! 다시 또 움직입니다 1초 남았어요 스타백 자 리치 막혔는데 쏘옥! 들어왔어요! 변수정은 360도 돌면서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걸로 얻네요 이걸로 얻어요